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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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나라가 내 부하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 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7장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빠른 표범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표범이 내 날개와 그리고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뿔로 그것을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나눠갔는데 하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는 카산드로라는 장군 그리고 터키와 소아시아에는 리시마쿠스 그리고 시리아 지역은 셀레우코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푸톨레마이오스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어려우시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헬라왕 뒤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남쪽 이집트 쪽에는 푸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쪽 시리아 지역 셀레우코스 이 푸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이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여기 사이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누가 어떤 집권을 하느냐 정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다가 지금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내내 줄곧 북쪽과 남쪽에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끼어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저희 나라랑 형편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유다는요. 125년간 남쪽에 이집트의 푸톨레마이오스 왕조로의 지배를 받습니다. 맨 처음엔 남쪽에 있는 왕조의 지배를 125년 동안 받아요. 그러다가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출신으로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로 불리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피파네스. 이때부터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7장에서 말할 때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말하는 이 작은 뿔은 정확하게 역사와 일치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는 주전 175년부터 163년까지 12년간을 다스립니다. 이 12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실제로 자신이 신이라는 이런 몽상에 빠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박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얼굴이 뻔뻔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며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의 유대인을 죽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피를 가지고 흘려서 그리스의 신 제우스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재단에 다른 우상을 세워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릅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아그로마이미아마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경 책을 소유한 자들은 성경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소유했던 자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성경 책 가지고 다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말이 그것이거든요.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다 모든 것을 행했는데 문제는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 안티오코스 이 사세 에피파네스는요. 인류 역사 안에서 여러 다른 시대의 동일한 현상들을 아주 대표하는 상징적인 악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의 상징. 자 문제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 하는 것이에요. 언제 끝날까. 13절 14절에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물었어요. 어떤 거룩한 이가 나왔는데 다른 거룩한 이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히는 일이 대체 어느 때까지 이를 꼬하메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2300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300일을 주야로 이야기하자면 딱 반으로 나눠서 1150일이다.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신성을 모독한 날로부터요.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150일이면 대략 3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박해를 봤다 봤다 이 유대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요. 봉기를 일으키고 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당하면서 박해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게 주전 한 164년경입니다. 그 날짜 정도가 될 것이다. 성전을 빼앗긴 날로부터 다시 회복한 날짜가 한 1150일 되니까 이 날과 대략적으로 근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는 아니깐 해석이 가능한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 리가 없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역사 그리고 이 미래일까지도 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꿈을 가진 자 그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처한 현실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을 보세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포로 상태인데 이 포로 상태가 이 바벨론 시대의 포로 상태가 벨사살왕은 엄청나게 신성모독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제국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해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모독에 대해서 성전을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17절 말씀 보면 내가 선 곳으로 그가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꼭 끝날 것이야 정한 때에 끝날 것이다 끝날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지금 현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 하나님의 끝을 믿지만 또 현실은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신히 주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질 때 일어났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역사는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경향을 가진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예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근데 끊임없이 무실론 공산주의와 극단적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을 믿는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사실 일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큰 환상과 꿈 역사의 미래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매일같이 막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끝을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 어저께 한 지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지가 거의 반년이 흘러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회복해 주실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은 알겠고 그렇지만 지금 자신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을 어려움을 지금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죽겠다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체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 다니엘은 어땠을까? 다니엘은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그 지체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요즘에 다니엘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힘을 내고 있어요. 진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영성을 가진 삶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의 외로움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외로움이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요. 내 짐승의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거의 중심에서 깊이 번민하고 고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기절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버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여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주님 언제까지냐고 보여달라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무슨 직장을 들어가야 되냐고. 보여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보여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너무 다르니까. 제가 먼저 이 다니엘 말씀 묵상하면서 함부로 보여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부로 보여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보이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환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딱 맞도록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듣자. 이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말로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말로 할 때 들어라.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말 안 들으면 진짜 아빠 진짜 화내는 거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거의 경고가 가는 거잖아요. 보여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깨닫고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신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해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점도 안 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거의 해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자꾸 날짜로 해석을 하고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주님이 말로 하실 때 그냥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제 끝날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관심은 언제 시작할래를 계속 물어보세요. 나한테. 또 대체 언제 시작할래? 언제 시작할래? 이게 뭐냐면 주님 이 땅의 악이 언제 끝나나요? 내가 오면 끝난다. 말씀해 주실 게 그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면 끝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내가 이미 왔다. 말씀하세요. 주님 나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야 시작도 못했다 하지. 주님 저 진짜 죽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죽겠어요. 너 몰랐니? 너 이미 죽었다. 뭘 자꾸 죽겠다고 해? 이제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너는 자꾸 끝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에게 묻지만 나는 너한테서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때 우리 이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끝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언제 끝나냐고 묻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일들만 사실은 남았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냐고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너무나 알 수 없는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냐고요. 자꾸 살고 싶어요. 언제 끝나요. 부활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 흘러갈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시작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아이가 배가 아파서 어렸을 때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배 아파 있으면 엄마가 배를 문지르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이 무슨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고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완전히 지쳐서 깊이 거의 기절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거든요. 아무리 지쳐도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이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도할 때 느끼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아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쳐서 알았어요. 다니엘도. 너무나 큰 환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현실과의 다른 해석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지치고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다니엘도 몸이 아팠다니까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상을 봤어요. 막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금식기도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월요병 이기시고 출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사실은 출근할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어두움 그 힘든 육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두려운 가운데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은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걸음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다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주 두 번째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이 지쳐있는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 살 힘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믿고 힘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숨이 막힐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앞에 절망하며 아버지 무너지면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을 만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워주시고 일을 더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또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름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느 때에 이 일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미 나는 죽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죽도 예수를 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어져 지쳐있어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 예수님 정말 알턴 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아버지 진정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보이지 않을 때에 확신이 없을 때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 감사합니다.